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?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명장라디오 새로운 또 다른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상형 월드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어떤 계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자배우 이상형 월드컵 남자 배우는 했었죠? 배우 양감입니다 여자배우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28강 할까요? 많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네 자 어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대 김태리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여러분들 이상형 있으면은 네 찍어보실 바라겠습니다 This content is a Who is my type? 월드컵 오케이? Can you hear my voice? In twitch TV viewers Put your hands up please If you can hear my voice Thank you 빨빨리 갈까요? 네 자신님 얻어주세요 하냡니다 난 안소희 네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천천히 해도 되죠 아 이지아 대 정혜성 이분이요 네 이소스님 얻어주세요 하냡니다 아 네 보험 감사합니다 네 아 빤님 아 네 천만원 캐시 감사합니다 뭐죠? 어? 어? 1등? 이번 역은 로비급행열차로 한숨하실 수 있는 코친키 코친키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뒤쪽입니다 뚝배기 따이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차하시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호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빠님 아잇 좋아요 아 오늘 첫번째 호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저는 고준이요 네 귀여워 모르겠어요 약간 수지 대 박시은 아 수지 대 박시은 이분도 되게 예 어 죄송합니다 네 자 손예진 대 김가은 어 이분 네 매력적이시죠 네 여자 배우 이상형 월드컵 128강 여섯번째 강소라 대 공중현 이분 아 무슨 말씀하세요 예 자 김옥빈 대 채수빈 가든 빈이네요 이분이랑 예 연애를 생각했을 때 예 망상이지만 야 김태희가 나오시네 와우 자 이분 네 박은빈 진세야 이분 진지 수혜 전지현 서예지 이분 빨빨리 넘길게요 오 오 예술신세 남보라 이민정 어 음 이분 네 아 문체온을 택하시네 김슬기 한가인 매력이지 사람은 매력이고 마음이야 경수진 김선아 네 이분이 좀 더 느낌인 것 같아요 소연 이윤진 이분이 낫지 않을까 저는 뭔가 주관적인 겁니다 그냥 황정음 송지효 송지효 심은경 정은채 김소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네요 네 뭐 어려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정유미 진해솔 정유미 뭐야 어 정유미 박신혜 공연주 공연주 이나영 심리나 아 예 여민주 윤진서 음 느낌만 예 조윤희 조윤희 아 김민정 김규리 이태인 박해수 조회정 오 되게 매력적인데 박한별 민요린 예 민요린 이성경 백서희 자 명장의 이상형의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쳤을 때 배우의 이상형을 알아볼 수 있죠 자 이거 보고 예 아 명장 눈이 높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퍼포무님 사람입니다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아이 무슨 소리에요 아 근데 이성경님은 네 모르겠어요 약간 까칠하시진 않을까 페릭스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네 페릭스님은 뭐지 네 안녕하세요 벌떼님인가 보구나 한은서 신세경 헤에 어우 두 분 다 예 어우 매력적이신데 문근영 한그루 한그루 어서오세요 오늘 제가 좀 한층 더 나가놨어요 방송 시청시에 로그인을 해야지만 입장할 수 있게 네 오랜만에 킨 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서 네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구해선 엄연경 구해선 왜냐면 몰래 보는게 좀 그래서 예 들어오게끔 이거 매체를 하다가 풀거에요 한효주 한지민 이유비 이시연 이유비 성유나 이아나 네 일단 뭐 예 128건 되게 길다 아 려원 아 려원 짱이지 예 박하선 미랑 미랑 김다예 손태영 와우 이채영 김효진 어 같은 티로 입었어 고하성 박주미 주미님 대충 예 128강은 너무 많기 때문에 느낌만 그냥 보는거에요 진정한 싸움 16강쯤부터 홍수연 오랜만에 본다 현 아닌가요 홍수연씨 이청하 아 네 그 뭐지 늑대 아 뭐 있는데 늑대 유혹인가 네 그죠 고하라 전도현 유인나 유현경 홍은희 유현경 박수진 총애교 박수진 박민영 박세영 네 박민영 윤승하 김소연 오우 이청 오우 야 어어 하 네 김소연 이연 오우 이연도 표혜진 와우 오우 호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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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우 너 아 야 왜 이렇게 박빙이 감자 붙어서 그래 게임 터졌다 김지원 차이련 이분 왠지 좀 차가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얼굴 봤죠 얼굴 보고 한거에요 눈에 좀 좀 보세요 약간 느낌 느낌 보고 하는 겁니다 최강이 백진이 야 우리 되게 비슷한걸 묶어놨냐 이렇게 백진이 이다혜 서현진 아 서현진 한혜진 오지훈 네 이분이요 정소민 김새론 박세완 이보여 이 128강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느낌이 조금 더 있는 분 그렇다고 안 뽑은 분이 느낌 없다는거 절대 아닙니다 예 또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황승헌 이분 네 게임 터져서 고르는거 의미없어 자 이분 김정민 신소율 아 야 두분다 2분 네 황승헌 이현이 윤진이 어 이분이요 네 나 그거 봤는데 드라마 얘 나왔던 드라마 뭐였지 자 이제 64강으로 들어갑니다 와 이거 어렵다 야 진짜 와 와 다예님이 어 야 사랑님도 그렇구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아 이거 어려운데 틱톡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음 브리즈 알유 대엘 호 이즈 더 이즈 더 이즈 타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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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예 다잇이랑 안체내야지고 네 레프트 어어 이채영 이보여 아잇 음 디스 이즈 호 이즈 마이 타입 월드컵 이보여 왜 가는거에요 컨텐츠로 오네 잠깐 김민정 백제님 뭔소리에요 예 신세경 오우 경수진님 한지민 김희선 쿠 한지민 수혜 김소원 올라갑니다 김소현 임수정 김소현 임수정 역시 한지민 네 고아라 음 이연두 박민영 어우 예 전 야 내 스타일이다 명자님은 마음 넓은 저자 좋아함 김 아유 이안님 송지호 민요린 서현진 어 아 예 김슬기 박혜영 최수 이유비 아 이분이 좀더 네 흠 바빠 그렇지 신세휘 전지현 신세휘 정여원 윤예주 면 짱이죠 예 그니까 연애를 한다 생각했을때에요 그럴일 절대 없을거 알아요 저도 예 재밌으면 하는거죠 수현 박주미 황정은 신소율 황승헌 어 네 진세현 한구루 네 진도배기세현 네 땡초님 어서오세요 환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땡초님 말없어도 잘 보고있죠 말씀좀 해주세요 채팅청 구해선 짱이지 채소빈 김가은 어우 야 이거 매력대 매력인데 와 이거 매력대 매력이거든요 어 그래도 웃음이 많으시지 않을까 제가 웃는 사람 좋아해요 네 역시 구해선 네 공현주 정유미 네 정유미 정유미 두 번 나온거 같던데 이나영 이나영 이태임 왠지 이제 까칠 까다로우실거 같아요 예 저는 이태임 여기 있나 아 이거 누구 뽑아야되냐 이거 갈수록 고준히 류현경 윤진이 홍수연 예 매력전 예 잘웃는분 미람 네 와 이거 뭐야 하하 와 나 야 수지 김태희 와 와 이걸 여기서 붙이나요 64강인데 둘 중 한명은 탈락하게 됩니다 수지와 김태희 아 수지와 김태희 태희는 같다 아 아 예 네 결혼하셨어요 레프트 왼쪽 왼쪽 김수연 강소라 강소라 예 매력을 봅니다 저는 사람볼때 매력봐요 유인남 아 카카오채팅이 안나와요 지금 아 돌겠어요 다시한번 해볼까 오늘 아 깜깜채팅이 나와야되는데 아 왜 안나오냐 에헤이 어 땡초님 보고계셨구나 땡초님 잘 보고계세요 저는 한지민 네 자 32강에 돌입했습니다 이현두 와우 정수진 서현진 매력이죠 저는 매력봅니다 마음이랑 매력봐요 예 웃어요 웃어야되요 네 아프리카 도우미로 채팅띄는건데 에헤이 정혜성 윤진이 ility 호 representations 어엇 왜 여기서 만나 아이 좀 사진이 좀 그렇다 아이 참 이렇게 나오면은 어떡하란거야 아이참 김사랑님이랑 수지님이 나왔습니다 JS 어시스트 쓰면은 이 프로그램이랑 또 다른거라서 예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이러면 되겠지 뭐 예 그죠 김사랑 이 글자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김사랑 이 글자가 이쁘어서 김가은 박해수 이태인 박해수 매력적인 분 좋아해서 예 이보영 류현경 예 의미 없었어요 신세경 코라다님 어서오세요 하니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코라다님 어서오세요 정류미 신세위 김민정 32왕이 끝나갑니다 이제 8강으로 들어갑니다 벼리님 사나입니다 어서오세요 정류원과 구해성 아 어려웠다 류원 짱이죠 김민정 서현진 이보영 유인나 신세위 이완이 윤진이 아 진짜 어렵네 아 아주 실언인데요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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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되지 아 박혜수 신세경 김가은 한지민 이거는 내꿈님이 해보라고 하셔서 하는 겁니다 김가은 한지민 아 잠깐만 아 김가은 뽑았어야 되는데 와 여기 어렵네요 여기 어려운데 박혜수 한지민 야 한번 밀어주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안이 윤진이 네 그때 어그로 끓었던 분이 계셔서 어 프로코님 죄송합니다 제 방송 보지 마세요 그냥 신세경 이연두 신세경 이연두 야 웃는게 크다 근데 웃는게 크네요 한참 공이 와야되네 와야되네 이연두 유인나 4강 유인나 이연두 결승이다 아 너무 어렵다 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자배우 이상의 월드컵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명장티비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보장 1600 갔었고 ustomed 아 됐어요 라un avor